타바론 코리아의 박영준 대표입니다. 저희 타바론 브랜드는 우선 미국 뉴욕에서 출시가 돼가지고요. 티 소멀리에가 블렌딩한 디자이너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클래식한 느낌을 타파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스타일리시하고 섹시하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 저희는 200명의 테스트 그룹들을 넣어가지고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된 제품들만 저희가 선별하여 나온 프리미엄 티 컴패닉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티는 크림슨 펀치라고 하는 티인데요. 이 티는 크랜베리, 체리, 히비스커스, 랍스베리 등을 블렌딩해가지고 좀 약간 정열적인 색깔을 띄는 티입니다. 그래서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서 여성들에게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티입니다. 이 티 팟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익스클루시브를 독점 계약을 따가지고 보다 여성들이 일반 다기류나 어떤 그런 무거운 느낌보다는 손쉽게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한 티 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